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식을 두번이나 죽인 그 엄청난 뻔뻔함의 천벌을 받아서 지옥 급행열차를 타게 생긴 그런 할준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나이 3살때 바람나서 울며 불며 붙잡는 옷걸음까지 다 잘라버리고 도망가버린 엄마 이제 죽는다면서? 잘가 원제 내가 시안부 엄마한테 가지 않은 이유 내 나이 어느덧 서른하고도 셋 30년 전 내가 아직 3살밖에 안됐을 때 바로 그해 나를 낳은 어미라는 사람은 바람이 났고 결국 저희 아빠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오빠를 어미라는 사람은 저를 데려가 각각 그렇게 키우기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혼과 동시에 어미라는 사람은 당신의 딸 즉 저를 어느 한적한 길가 구석진 골목에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제 나이 불과 3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잘 안나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아 물론 저 역시 그래요. 이 사건 후에 딱히 기억나는게 없는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날 기억만큼은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어린 게 엉엉 울면서 당신 치마를 붙잡았는데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다급히 달려가던 당신의 그 뒷모습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그 이후 저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안나요. 저도 기억 안납니다. 그냥 계속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나중에 듣기로 저희 오빠가 거의 반나절만에 찾았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생생할 만큼 그때 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거든요. 아마 어린 마음에도 원망 원한 그런게 많이 있었는지 그 후 저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손에 컸었는데 또 남아선호사상이 너무나 뚜렷한 분이었던 터라 오빠와 많은 차별을 받고 지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원망 원한 그런거겠죠. 아니지 오히려 혼자가 아닌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속마음이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 늘 밝게 지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봐도 그래요. 참 바르게 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남들보다 조금은 이런 나이의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때 저도 처음으로 알았던건데 결혼 준비할 때 엄마 빈자리 정말 컸어요. 내가 이렇게 약했나 싶고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남들 모르게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를 안내려고 더 억지로 웃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이 다 찢겨 나갔어요. 여하튼 그렇게 가정을 꾸렸고 과연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늘 계속해서 임신을 피하고 미루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넉 달 전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천사가 찾아왔어요. 비록 준비를 하고 가진 아이가 아니라 당황은 됐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말로는 설명이 힘든 벅찬 감동과 행복이 몰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나이든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너 꽁꽁이 맞냐? 내가 네 이모다! 이러는데 순간 정말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구요.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내 귀에 들릴 지경이야.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현재 말개암으로 길어봤자 앞으로 한 달도 못산다며 지금 큰 병원 호스피스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엄마가 저를 찾는다고 하는데 내가 엄마가 찾는다. 너 잠깐만 들러서 얼굴 좀 보여다오! 이러더라구요. 아니 어찌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부여잡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고는 있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던가? 나 엄마 없이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고 또 지금 더 그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나를 친딸처럼 이뻐해주시고 거기다 이제는 이쁜 천사도 찾아왔다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난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필요할 땐 내 곁에 없더니 그렇게 울며 불며 붙잡아도 냉정하게 버리고 가더니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지만 그냥 저를 위해서 결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댓글 1번 네 맞아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요. 내 장담을 하는데 그동안 밀려있는 병원비며 장례비까지 다 뜨안게 됐을 거라고요. 뻔하죠? 2번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전화를 해온다면 내 손 뿌리치고 뛰어가던 그 뒷모습 아직도 기억한다. 자기만 살 거라고 새끼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으면 영원히 그 시공창에서 뒹굴어야지 어디 가면 연락을 하냐 어디서 나한테 일단 개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소리 질러버리세요. 댓글 맞아요. 지가 인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죄를 받아야지 끝까지 죄를 또 짓네. 그냥 그대로 조용히 가라고 해요. 3번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고작 단살림이나 차린 여자가 이제 지죽게 생겼다고 죽기 전에 그 마음에 짐을 들고자 이러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이기적인 인간이 또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병원비 때문에 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그지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상처들 또 고스란히 쓴이 혼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그저 태어날 아기만 생각을 하길 바라며 외롭고 힘들었던 만큼 그 아기 잘 키우세요. 가지 마요. 4번 야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 걸까? 정말 비겁하네. 자식을 버리고 갔으면 영원히 숨어서 지내야지. 이제 죽을 때 됐다고 얼굴 좀 보자고? 야 진짜 꼭 지옥 가라. 되덜껄 심지어 이모가 걸어온 전화랍니다. 정말 미안해서 죽기 전에 사죄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인이 했겠죠. 이거 정황을 보니까 병원비나 뭐 그런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절대 가면 안 돼요. 5번 절해놓고 죽기 전에 찾는 건 자신의 죄를 없는 걸로 만들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피해자의 생각은 단 하나도 안 하는 거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끝까지 한없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니까 쓴이도 그래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래 그걸로 된 거야. 잘했어. 가지 마. 6번 죽을 때가 되니까 용서를 빌고 싶어가지고 찾는 모양인데 아니 근데 말이지 자기만 편하자고 용서를 빌면 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딸내미가 당한 고통은 어쩌라고 어? 아줌마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천벌 받으세요. 어따 들이대? 감히 바람나가지고 자식 버린 죄를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겠다고? 어림없지? 7번 와 이거 우리 친할머니인 줄 알았네 할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시자마자 아장거리는 우리 아빠 또 고모들 심지어 막내 고모는 낳자마자 남한테 줘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 할머니라는 인간이에요. 할아버지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톡톡히 챙겨가지고 들고 갔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중에 자기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큰아들 타령을 한 거야 우리 아빠 피덩이랑 꼬꼬마들 다 떼어놓고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중에 찾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인데 버린 자식들이 다 자라서 자기 몫을 하며 사니까 잘 사는 자식들은 보고 싶고 피덩이 때 남한테 줘버린 우리 막내 자기 막내딸 우리 고모는 보고 싶지도 않대요. 새로 시집 간 그 집 자식들은 자기를 어머니로 받들지 않고 또 거기서 낳은 아들은 나는 막낸데 왜 엄마를 내가 모셔 이러니까 그제서야 자기 큰아들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몸 아프고 나이 들고 근데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큰아들 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통곡을 했던 사람이야 바로 이게 내 친할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천벌을 받았죠. 모두에게 벌임 받았는데 살아있을 때 가끔 찾아오고 그러면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야다 쓴이 안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벌 받으라고 해요. 8번 천류를 버릴 순간부터 이미 부모가 아닌거지 남이여 남 뭘 찾아가 9번 야 이모라는 것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지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사람이면 어머 언니 연락처 못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또 전화질 해가지고 사람 속으로 히득 뒤집어 넣네 헐 정 못 키우겠으면 다시 애 아빠한테 줬어야지 도대체 왜 골목길에 버리고 도망을 가냐 이 심리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헐 11번 이거 제발 주작이면 좋겠다 숨이 콱 막히네 개 뻔뻔스럽게 다시 연락하는거 어따 진짜 거지같다 12번 야 마지막 갈 때까지 거지같은 똥을 싸고 가는구나 하긴 그래요 제정신이면 3살짜리 딸내미를 버리고 뛰었겠냐고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그래 뭐 한 억만 번 일조번 양보해서 버리고 간 것까진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쳐요 물론 이것도 절대 안될 일입니다 천발받아 벼랑받을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찾아오진 말아야지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식을 버린게 아니고 자식을 죽인겁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죽인거에요 정말 미안하면 진짜로 미안하면 감히 찾아볼 생각을 못해야되는걸 봅니다 저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작설들처럼 자기 재벌이 돼가지고 강남에 빌딩이 한 열체 있다 그거를 갖다주면서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이거 가져가라 이러면 뭐 또 모르겠는데 그죠? 진짜 거지가네 벌받아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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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